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밤 제주에서 눈과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올겨울 최강 한파까지 예보가 돼 있어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 12도에 머물면서 종일 몹시 춥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요일에도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